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확진자가 2만 5,36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충남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과 충남 모두 5명에 1명꼴로 걸린 셈인데 대전에서는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는 등 1만 1,20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9만 7,036명으로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1만 3,16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0만 9,2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은 9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만 6,295명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날씨는 비바람을 불고 심수를 부렸지만 휴일을 맞아 성큼 다가선 봄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빵빵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장에 열린 천안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딸기를 재료로 한 빵 만들기 체험장을 찾았고 코로나19로 축제 대신 주꾸미 드라이브 스루 판매가 시작된 서천에서는 제철 수산물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건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갇혔던 가족들이 봄 내음을 가득 품은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딸기 따기 체험이 마냥 신기하고 즉석에서 싱싱한 딸기를 재료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도전은 더더욱 설레는 시간. 케이크에 이리저리 딸기를 얹고 마음 가는 대로 크림을 뿌려 모양을 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빵의 도시 천안시가 지역 농가를 돕고 베이커리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의 하나로 딸기와 빵을 연계한 체험입니다. 딸기를 아이들하고 직접 따보기도 하고 바로 이 앞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하고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유익한 정보도 주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 행사 기간에는 천안지역 44개 지정업소에서 60여 년 전통의 호두과자와 빵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또 구매자에게는 수제 딸기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꾸미로 유명한 서천에서도 봄맛을 알려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째 축제는 취소됐지만 주꾸미 조업 성어기를 맞아 마량포구 1원에서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가 시작돼 제철 수산물을 즐기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업 성어기를 맞은 어업인들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는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운영되며 주꾸미를 사면 바지락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TJB 김건요입니다. 논산시는 과거 쌀수매등을 위해 지어진 뒤 방치되고 있는 연산 미국창고를 관광 자원화한 연산문화창고를 개관해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연산문화창고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개관 기념 연산 만놀이 다시 봄, 다시 봄 기획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는 지역 우수농산물을 할인판매하는 연산마켓과 수제맥주학교를 운영합니다. 논산시는 앞으로 이 공간을 전시공연과 지역 농산물 판매, 취미배움학교 등 국내의 대표적 복합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LH는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공공분양과 임대 9천여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내포 신도시와 공주, 금흥, 천안신부, 행복도시 등에 2,200가구를 임대 공급합니다. 이에 앞서 2월과 3월에는 행복도시 등에 공공분양 2,200가구와 임대 1,60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집값이 대출 규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반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충남도 하락 지역이 늘며 보압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로 2020년 5월 이후 첫 보압세를 기록했고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 모두 하락하며 전주 대비 평균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이번 주 각각 0.04%와 0.19%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이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지난 2015년 101조 2,991억 원에서 2019년 113조 4,88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역외 유출액은 26조 7,375억 원에서 23조 5,95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